어디가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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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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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난 오리지나 편의점에 커피 이름마저 티어프 내 까만 눈동자로 내 열 흔들어 놓고 나만의 긴 속눈썹은 역경 스모키 화장과 다른 타고난 여유 이 게임기로 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고 설마 야 키운 척 하지마 아니요 강아지? 응 강아지 아 근데 왜 밤새 강아지야? 코코 이름 코 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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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분이 제 마음을 사랑해 봤어 아 아 탕쟈린 아우 좋아요 탕쟈린 해봐 봐요 로제 탕쟈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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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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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그맨 해버렸다 이건 조그맨은 안되면 조그맨 여기 왔네? 머리 그걸로 부끄러워 이거? 미용실에서만 쓰는 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상민이 형 뒤에서 이쁜애네 한 번 묶어봐 속으로 얘기하라고 다 나와 장훈이 형한테 갑자기 키 큰애네 이 노래는 되게 잘하네 내 노래가 너무 좋고 이 노래는 나의 노래가 없네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리와 뭐하겠냐 나가서 또 소고기나 사 먹겠지 배부르는 기분 쳐 타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가로수길 말도 안 좋아 나도 내가 지금 너무 싫어 피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I'm a gummy bear Yes I'm a gummy bear 오 I'm a yummy tummy sunny lucky gummy bear I'm a gummy bear Cause I'm a gummy bear Oh I'm a moving moving cam and singing gummy bear 레드벨벳!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? R-E-D R-E-D V-E-L-V-E-T 레드벨벳? 레드벨벳 뭐라고요? 레드 벨벳 레드 벨벳이요? 레드 벨벳 뭐라고요? 레드벨벳 레드벨벳? 아닙니다 레드벨벳 아닙니다 My SMT My SMT 스펠링이? M-Y SMT M-Y SM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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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러시안? 뭐야? 룰렛? 뭐라고요? 러시안? 정답 러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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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안이요? 네 스펠링이? R-U-S-S-S-I-A-N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룰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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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주세요 알 오 알 오 룰렛! 룰렛! 룰렛!